야 근데 너 텔레비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 왜요? 아니 그냥 현우 씨 계션들어 현우 씨 그래 룸메잖아 룸메 야 누나한테 넘기란 말이야 쉐어하우스의 뜻이 뭐야 같이 쉐어해야 될 거 아니야 어? 아니 자꾸 쉐어하우스인데 샤워하우스라고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물건 맞아 그런 거 준비했지 인공하다 코스튬 제작 코스튬이야 응 맞춤형 한 땀 한 땀 수제작으로 하셔가지고 누나를 위해 완전 내 맞춤형 완전 소상같이 형이네 너 할로윈 같은 때 너 할로윈 같은 때 어떠니? 분장 같은 거 옷 같은 거 입잖아 씹어야지 씹어야지 너 할로윈 때 이러고 이태호 가봐라 사람들이 다 저러 오지 야 그럼 야 여자 연예인 아름답다 고혹스럽다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야 이씨 하늘진 씨 안 부럽지 그럼 어머 나 어떡해 이건 뭐야? 어 이거 도현 눈한테서 받은 거 미석정니 이건 할 건데 현금 결제는 안 되잖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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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